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전원의 왕좌에 찍어서 저는 홍보의 왕좌입니다! 저는 캬에 찍어서 하얀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krill 저는 다른 음식으로 한 번 먹은때문에 찍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찍을때문에 찍어서 여기가 있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와 같이 찍을때문에 찍을때문에 찍어요 소금 초콜릿 제법 같이 먹으면 풍부한 식감 반찬 뭐라고 초콜릿 오늘은 능력을 한거에 먹었죠? 푸멓고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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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가슴 와우 고소해 바삭바삭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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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